2020년 11월 10일 2020년 11월 10일 Start! Go! 공부방송 No.1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Follow me 잠깐 실례좀 하겠습니다 잠깐 실례좀 할게요 누구세요? 사람이에요? 뭐야? 뭔가 양복같은 옷인데? 잠깐만 누구 있어요? 계십니까? 누구 있어요? 계십니까? 누구..? 잠깐만! 누구세요? 내가 전화받았나? 어? 누구세요? 누구세요? 누구 있어요? 누구 있어요? 이거다.. 이 locally 어디 계세요..? 어디 계십니까? 야.. 와.. 나 진짜 큰일 났다.. 비 걸릴 것 같아.. 진짜 걸릴 것 같아.. 기억이 엄청 세 아까 밖에는 밖이라서 그러지만 여기는.. 뭔 소리야? 너 꼬마 구나? 꼬마야! 꼬마야! 기다려! 그만 그만 그만! 그만 그만 하지 말자 꼬마야 너 꼬마 구나? 꼬마야! 너 뭐야? 꼬마 구나 꼬마야! 와.. 이거 꼬마인가? 아닌가..? 문에서 떨어져! 포 뿌리기에는 문에서 떨어져! 문에서 떨어져! 포 뿌리기에는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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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냄새 장난 아니다.. 아까 저쯤에서 봤어.. 가발같은건가..? 머린가..? 머리턱인가 뭔가..? 이쯤에서 봤어.. 이쯤에서.. 응? 와.. 하나가 아니야! 하나.. 니데도 다섯.. 걔 중에.. 오른쪽이 섞여.. 아.. 잠깐만..! 어이.. 어이.. 그만해라 야!! 너 어딨어? 그만해 그만.. 그만하라 했어 그만.. 잠깐만.. 걸어온다.. 닫았다 이거 기운을.. 소리! 새소리! 아아.. 모발! 모발! 잠깐만 저 뒷그림 저 뭐야? 잠깐만 저거 저거 거기있어! 잠깐만! 거기있었네 애기야! 잠깐만 가지마라! 잠깐만 잠깐만! 여러분들 오늘 2층이 메인입니다 2층이 메인이에요 2층이 메인 뭐 있는데? 잠깐만.. 뭐 있는거 같은데? 잠깐만 잠깐만! 기기다! 기어가는 귀신이다! 기기다! 기기다! 뭐 있어요? 뭐 있어요? 소리 그만 소리 그만! 조금만 쉬었다 합시다 우리.. 야! 이거 미쳤다! 너 나 지금 힘들려고 그러는 구나? 너 나 지금 힘들려고 그러는 구나? 열어! 도망갈데 없어 이제! 열어! 스스로 열어 빨리! 혼내기 전에 스스로 열어 빨리! 어디있어? 그렇지! 도망갈 구멍이.. 뭐야? 도망갈 구멍이.. 뭐야 이거? 국뽕비트 할 줄 아십니까? 국뽕비트 할 줄 아세요? 혹시? 국뽕비트 할 줄 아십니까? 혹시 국뽕비트 할 줄 아세요? 국뽕비트 할 줄 아세요? 혹시? 이거 한국 귀신 빼박이다! 당신은 진정한.. 한국 귀신 빼박이다! 국뽕비트 할 줄 아세요? 국뽕비트 할 줄 아세요? 국뽕비트 할 줄 아세요? 국뽕비트 할 줄 아세요? 미쳤다!! 조금 심한 장난을 치고 싶었던 거야 악귀는 아니야 국뽕비트 할 줄 아세요? 자 여러분들 잡귀.. 아니 중귀 중귀 중..중귀.. 뭐야? 뭐야? 나 못나게 하려고 일부러 그랬구나 잡귀는 아니고 중귀 중귀 와.. 오늘 엄청 피곤한데? 얘들아 집에 갈아야지 혼자 있고 싶으니까 다 나가야지 좋아요 알람쇼장 받아드려요